아우 소리 죽여줘 소리 크아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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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봉이 아 아 아 아 별른데 별른데 아 아니 그래야 이게 열 받아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5분 역할을 하니까 응 아우 딱이야 포도니야 집에 가면 돼 예시 아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오픈합니다 봉인해제 우와 자 어디에도 없는 음식일거에요 복발이 아니니까 복발이 아니라서 어디에도 없는 음식 자 요거 오늘 요걸로 파리 하겠습니다 파리 우와 대박 잠깐만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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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게 진정한 바베큐 불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수분만으로 만들어낸 족발 장족바베큐 장족바베큐 뭐 아무것도 안했구요 딱 봐도 뭐 장난 아니죠 비주얼 아 비주얼 깡패 비주얼 깡패 자 이제 저희 오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우 손죽이죠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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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어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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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딱 간단하게 쓴거지 괜찮네 그냥 앉아 몇 번 있었다 뜨거 뜨거 고객님들 이렇게 낙엽도 있는데 우리는 안에가 너무 반질반질해 뭐가요? 텐트 친 안에서 여기 낙엽이 두꺼워서 그럴거에요 여기 낙엽이 두꺼워서 그럴거에요 낙엽이 되게 층이 되게 두꺼워요 지금 여기는 두꺼운데 조선 단질반 질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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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억 추억을 흘렸어 내가 타니까 이 안에서 애들 영화 본다고 있는데 야 단장님이 쳤어 통한거야? 어? 어? 웬일이야 왜? 진짜 생각지도 않는데 추억 찍어먹어도 되고 이거야? 응 사갈칸인데 아 껍데기 이course 제가 다 렙은 마에 승리 렙은 탑 아멘 Ц이 탑 탑 탑 바늘을 날아줬네 바늘을 버리고 잘라서 필요한 무분만 잘라줬어 짜잔 빨리 부어야지 자 이렇게 보시면 눈밑살 이 뽈살 이건 다 넣어도 되겠네 혓바닥이 깨끗하게 온거라서 그냥 다 한번에 짜잔 아멘 하필 짜잇 day 20 20 20 20 20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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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